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스팀의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오전 2시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서바이벌 게임인 하크 서바이벌 이벌브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팀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하크 서바이벌 이벌브드 게임 페이지로 이등한 다음 게임을 받고 게임 라이브러리 확인해보겠습니다 단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팀 계정으로 로그인하겠습니다 하크 서바이벌 이벌브드 게임 페이지에 접속하겠습니다 게임 페이지 URL은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었습니다 게임 페이지 조금 내리겠습니다 게임 페이지에서 계정에 추가 버튼 클릭합니다 나의 계정에 등록되었습니다 다시 게임 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게임 페이지를 보면 녹색으로 라이브러리에 있음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임인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피런처 실행하겠습니다 실행 후 라이브러리 메뉴에서 방금 받은 하크 서바이벌 이벌브드 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 보인 거죠 이재훼 Sean 다행히 인스턴 아랫 deck 에 있지 invest Ф planet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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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스팀의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즐겁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